예쁜 얼굴만큼이나 살갑고 다정하게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 그럼 며느리를 보는 시어머니는 안쓰럽기만 하고 아니, 근데 며느리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와우니서도 힘들어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서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세계적인 유적 앙코르와트에 도착한 고부는 둘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며느리의 특별한 선물도 선보이고요 근데 서러운 듯이 울음을 터뜨리는 며느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죠?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사돈한테 좋지 않은 표정을 보입니다 고부 앞에서 죄인처럼 눈치를 보던 친정어머니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딸한테 털어놓습니다 캄보디아 여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별이 씨의 고향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니의 허리가 걱정되는 기영 씨도 이번에 여행은 함께했습니다 창밖을 유심히 보는 이 여사 무슨 생각하세요? 네? 네? 노는 사람도 마고 노는 사람도 마고 노는 사람도 마고 노는 사람도 마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전에 이렇게 큰 동매가 했어요 동매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저번에 이곳을 장사를 해 가고 싶으면 마음 없었어요 나시 캄보디에서 장사하러 가면 내가 먹고 살겠다 싶어서 왔는데 장사는 잘 되더라고 너무 오래니까 너무 오래서 사람 잘 먹어요 고마운 거예요? 실패 아니에요 너무 며느리 과거 얘기에 순간 착착해집니다 근데 별이 씨가 뭔가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 립스틱 안을 썼어? 립스틱? 바람은 금방 없어져요 배고파 썼어 배고파 썼어 배고파 썼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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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별이 씨도 못 말린다 아이고 별이 씨도 못 말린다 아이고 별이 씨도 못 말린다 10년대 젊은데 아이째 며느리 성화에 이 여사가 말없이 입술을 내줘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까 이 여사님 얼굴이 진짜 환하고 이뻐요 프롬펜에서 1시간 넘게 달려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어머나 설마 이 큰 집이 며느리 친정 집이에요? 사실 이곳은 별이 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캄퐁츠낭 청소년 보육센터입니다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 여사를 반겨주는 이분이 별이 씨를 키워준 원장님이시고요 다시 이곳은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형편상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을 위탁받아서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대로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 내가 여기 며느리의 얘기에 이 여사는 벌써 코끝이 찡합니다 밝은 모습이지만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별이 씨는 8살에 이곳에 들어와서 16살까지 살았대요 바로 이 방이 별이 씨가 지내던 방이랍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아이들 숫자에 비하면 아직도 시설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여기 하나에 세 명이 다 지금 책상 쓰는 거예요 아 하나에 그치 세 사람 응 집사람이 어리게 여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도 열 미 살 때 봉사했다고 열 미 살 열 한 살 열 한 살 시사에 하이걸 쳐갑다 열 한 살이 아니면 한국에서는 워낙 아직까지 엄마 손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래 그러자 그 시간에 봉사할 마음이 쫄아났을까 봉사도 봉사하지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봉사를 했네요 애가 참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다 싶어 내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Aren't we going to see babies NZD 꿋꿋하게 잘있던 별의 씨 가 결국 울음을 터트립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잘하는 원장님과 이 여사가 다독거져 주고요 하지만 어리고 아팠던 별이 씨의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기서는 부족이 없는데 먹는 거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랑은 거의 다 못 받았지 원장 한 사람인가 애들 몇백 명 갈리였는데 아니 아프니까 나 너무 닮은 것 같아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너무 닮았어 그 모습이 너무 나랑 닮았는데 또 이렇게 살면 여기 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여기 오실까 나랑 비슷하지 않나 싶었어요 저기 있으면 되게 힘든데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뭐 먹고 맘도 또 안 됐고 이런 거 그분은 뭐 부모 없구나 생각해서 그 어린 모습이 기억나요 한국에서 선물로 가져온 간식거리를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한국에서 선물로 가져온 간식거리를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달달한 간식과 함께 별이 씨의 사랑도 전해주겠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 여사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이런데 참 컸구나 싶어 어디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려고 그랬대 부모 밑에 크면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하면 이래 하는데 저거가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생활로 해놓은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알 수 없지 외롭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별이 씨 이제는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친정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캄풍창의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별이 씨 키워준 외할머니 할머니가 가장 반기는 사람은 손녀나 사위보다 이어삽니다 사랑하는 손녀를 보듬어주는 이 여사한테 감사 표시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별이 씨의 친정어머니인 수홍스런 여사입니다 역시 이 여사를 격하게 맞이하시네 자 이제 짐 풀고 식사해야 하는데 이 여사한테 다른 볼 일이 있나봐요 친정어머니를 찾아서 뭔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통역진을 해달래? 통역진을 해달래? 통역진을 해달래? 우리 내일리가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안 받아 먹어야 돼 대략 내용이 지금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려고 여수도 공원의 봉사활동을 11살 시작했다고 지금도 봉사활동 마음이 나가지고 고맙다는 얘기인지 따지려고 그러시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는? 화났지? 이렇게 예쁜 애로 왜 애로 갔다가 안 떠올버리고 이래 팽개치고 이래서 가 싶어 화가 나지 말이 통하였어, 말만 싸우면 내가 그렇게 말하겠다 얘가 만약에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제 잘못된 짓을 대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예쁜 모습이 어찌 돌아옵니까 미안해, 이 아들은 이래 물어 거지, 어찌? 길었던 캄보디아의 첫날이 저물었습니다 석성에는 내 온몸이 오더워요 어둠이 한 번도 없었고 나의 마음이 시설에는 오더워지죠 안 씻으라는데 왜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도 없는데 샤워도 여기 물 받아서 샤워도 안 하다 빗물이야? 그래 빗물, 우리 시골에 한국에다가 다 빗물이 별로 샤워도 안 하겠지 아예 빗물로 샤워를 해야 한다는 말에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건데 아무리 너그러운 이 여사라도 이건 조금 어려워요 아니면 물 사, 물 사, 풀물이잖아 아니, 안 돼 근데 씻고 내 임빨 닦아 이거 하고 너 이거 깨끗해 정말 씻고, 많이 씻고 브랜드 물으로 어머님이 안 아플까 봐, 배 탈릴까 봐 드시면 괜찮 그런데 어머니가 그물으로는 씻고 하니까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 와서 문제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먹고 살아는데 그렇게 뭐 사회도 뭐 괴롭지 않아요 뭐 화장실 가도 뭐 그런 게 시골이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뭐 엄마가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가 다, 다, 저, 어, 안, 안, 안 되니까 좀, 조금 서운하죠 안 썼다 6일 때도 빗물 안 썼지 우리는 아무도 안 써봤지 샘이 우물에 쏘고 하면 이랬지 안 써봤어, 그럴 때부터 이 상황을 해결한 건 별이십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었어 생각 진짜 잘했다 수건에 물 적셔서 직접 시험을 닦아주는 거예요 며느리의 탈뜰한 보살핌에 이어서 얼굴이 다시 활짝 폈죠